좌 멀리 보면 마치 수무카처럼 아련하게 보이는데 있죠 그쪽이 이제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 봉이 몇 개야?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앞에 가로등 있는 도로 보이죠? 저게 우리가 달려온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에요 아 그럼 이제 봉 1만 되면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금강산 보고 싶다 다시 또 한 번 맑은 물고 비쳐 폭포 이루고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금강산 다시 꼭 한번 가고 싶다라는 노래 가사 여러분 어떠셨나요? 1580년에 쓰인 아 머리가 좀 아파오네요 입시 때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정철의 관동 별곡에도 금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화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하면서도 뛰는 듯하고 우뚝 서 있으면서도 솟는 듯도 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네 금강산 저도 멀리서만 봤는데요 저기 수묵화 같은 곳 보이시죠? 라고 했던 앞서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자 정준하씨 파비앙씨랑 같이 금강산을 소개해 주셨던 그분 저희가 와이틴 라디오 이거야 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휴가지 중에도 휴가지 금강산을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작가 공기봉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영상으로 볼 때보다 인물이 훨씬 더 인민배우 저희가 아무래도 남북통일방송이다 보니까 네 인민배우라는 호칭 어떠십니까? 아유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강산에 별칭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계절마다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금강산 네 또 여름에는 복내산 네 가을에는 풍악산이었고 겨울에는 개굴산이라 불립니다 아 이게 보면 이제 불교나 신선사상과 연관이 많은데요 네 네 예컨대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금강산이 영어로 이제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이 이제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화엄경에 보면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무갈 보살이 네 한 만 2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네 사는 동해에 금강산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교 아주 흥성했던 그 신라 말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네 네 이 금강 지금의 금강산이 이 단무갈 보살이 만 2천명과 사는 곳이 그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1만 2천봉의 그 역 그렇죠 만 2천명의 사실은 보살 혹은 무리가 만 2천봉으로 이제 번역되듯이 이제 불리는 거예요 실제 만 2천봉은 아니고요 아 네 그만큼 이제 정말 수려하고 골이 깊고 능선이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산인 거죠 금강경 뭐 금강경 강예라는 책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런 금강의 얘기는 불교적인 의미랑 연결되고요 네 저는 어 가을을 뜻하는 풍악 풍악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뭐 단풍 풍자에 이제 바위 앞자를 쓰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음악의 풍악인 줄 알았어요 오늘 모르는 것도 알아갈 수 있는 이거야 원 열리지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은 이제 개골산이라 불리는데 모두 개자에 뼈골자거든요 네 모든 바위들이 그냥 뼈 같다 정말 그게 말 그대로 수묵화의 느낌이 정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와닿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즉석에서 준비 없이 던지는 질문이라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도 금강산 별칭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꿈강산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강산이다 해서 금강산하고 좀 어감이 비슷하죠 꿈강산 여러분들도 지어서 샵 연구사 5번 마이텐라디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작산이라 이름 짓고 싶은데요 오작산 네 남원에 가면 그 오작교 있잖아요 그렇죠 금강산 한때는 관광 사업이 있을 때 네 남북 관계가 좋아서 관광이 시작된 게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유대 관계를 조금씩 높여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통일 혹은 뭐 그전에 평화의 어떤 손길을 위해서라도 네 이곳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작산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역시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견우와 징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글로벌한 세계 자연 경관 명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1894년에도 왕립 지리학계 최초의 여성연이었던 이자벨라 버드 비숍 영국의 여행 작가입니다 우리 곤기봉 작가님하고 거의 비슷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또 금강산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직접 한번 낭독해 주신다고요 네 일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을 초월한다 미의 모든 요소로 가득 찬 이 대규모의 협곡은 너무도 황홀해서 사람들을 마비시킬 정도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려다보는 제1회 장관은 1만 2천봉을 품에 안고 있었다 확실히 일본에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토록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야 정말 글로벌 자연경관 인증입니다 BTS 이전에 타이밍국엔 금강산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라는 뭐 많이 인용하고 있죠 기사들에서도 여기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번 찾아가기 힘든 세계의 절경을 조사했는데 2008년도에 네 여기서도 금강산이 꼽혔어요 네 그렇죠 뭐 미국인들이야 사실은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못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네 2003년 8월 13일에 금강산을 처음 갔었는데요 이때는 육로 관광이 되기 전에 시범관광 형태로 육로로 올라갈 때였는데 정말 놀라운 대목은 일단은 금강산 광경도 광경이지만 그 전에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남북 간에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그렇죠 남방 한계선이 있고 그 북쪽에 군사분계선 그 외에 북방 한계선이 있는데 맞습니다 MDL이고 네 그걸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군인들이 통문을 열고 신분 확인 차장 밑에 검사하고 막 그랬나요 네 그렇긴 했는데 놀랍게도 4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4분 그 시간을 재고 계셨군요 네 남쪽의 통문을 통과해서 군사분계선까지 가는 시간이 한 2분 걸렸고요 거기서 이제 북한 군인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이제 신원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예약된 사람들이 그대로 타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끝낸 뒤에 이제 다시 북방 한계선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또 2분 아 이 남북 간의 정말 분단의 역사가 정말 길었지만 네 그걸 뛰어넘는 데는 단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놀랍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슬프기도 했습니다 슬프네요 4분 거리에 고여있는 그 슬픔의 깊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Y10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듣다 보면 4분의 거리 금방 주파할 수 있을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분단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휴가지입니다 글로벌 인증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지난번에도 북한말 무리수를 뒀다가 조금 비난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금강산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마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기 방어가 철저하시네요 네 이걸 알면 이제 좀 오지명 오지명 씨 아닙니까 고 정주영 회장 아 네 네 네 네 정말 모를 척하시면 어떡해요 자 정주영 회장이 해봤어 이런 유행어가 유명한데 맞아요 iting 이분이 사실은 금강산 관광ayer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왜냐하면 정지용 회장의 고향이 지금의 북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통일의 염원, 통일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1998년에 실제로 무려 500마리의 소와 함께 보통 통일소라 불렀잖아요. 충남 서산에 가면 현대 서산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르던 500마리의 한우, 우리 소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에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철학자가 기소르망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다. 전위예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가장 앞서 있는 예술과도 같은 행위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남북관계, 평화, 분단에 정말 큰 물꼬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북관 직항로는 커녕 한 두 번, 세 번 갈아타야만 비행기를 평행에 갈 수 있었는데 그걸 걸어서 건너갔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휴가지 얘기를 저희가 지금 열리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사랑한 휴가지 금강산인데 금강산인데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11월이죠. 배를 타고 그때는 육로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배를 타고 갔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과 감탄을 하고 돌아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한다. 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정말 금강산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멀찌감치에서 봤어요. 망원경으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나 봐요. 대단했습니다. 장전항, 금강산 동쪽에 장전항이라고 하는 천혜의 항구가 있는데 여기는 깊숙하게 들어간 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큰 파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특히나 어린이들이 정말 겁낼 필요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 10년 동안 무려 19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금강산에 다녀왔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당일치기도 가능했고요. 1박 2일에서 여러 박을 하는, 여러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정말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때 정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냐 사실은 조선시대부터도 금강산 일대, 장전항 일대는 엄청나게 대단한 휴양지였습니다. 민요랑 국악 가사에도 금강산을 간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지금 같은 한 여름에는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주 막 찌는 듯이 덥지 않거든요. 또 겨울에도 정말 대단한 휴양지였던 게 백두다간 동쪽은 우리의 페년상이라고 하잖아요. 온난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휴양소가 많았는데 일제강점기에도 그건 이어지고요.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금강산보다 미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성 화진포 말씀인데 거기에 가면 지금 김일성 별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김일성 별장. 6.25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6.25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는 이승만 대통령, 또 이기붕, 부통령의 별장에 또 들어섭니다. 정말 사시사철 엄청난 휴양지였던 거죠. 공기봉 작가에게만 눈에 딱 들었던 아까 말한 4분 말고도 금강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자연도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코스를 제가 등산을 이틀에 걸쳐서 했어요. 나는 구룡련 코스인데 여기는 정말 모든 게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모든 게 곡선으로 이루어졌다? 거친 어떤 야성미가 느껴지는 계곡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마주하고 있는 계곡인데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또 그것만 그럼 놀라웠느냐. 사람들도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특히나 북한의 교회단, 서커스.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서커스를 공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만이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의 박수갈채가 정말 10분 이상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속초나 동해안 쪽으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와 앞서 말씀하신 조건도 있지만 온천이 좋아요. 그런데 금강산에도 온천을 10달러만 내면 당시에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온정리라고 불러요. 온정리 맞아요. 따뜻한 온자에 우물정자를 써서 온천에 솟아나는 동네라는 거죠. 그 역사도 조선 세조 때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그냥 단돈 10달러만 내면 온천욕 원없이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통 온천 가면 물을 데워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원수 그 자체를 오히려 식혀서 제공할 정도로 정말 따끈따끈한 온천수가 정말 좋았고 심지어 겨울만이 아니라 여름에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해가 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서늘하거든요. 이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데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일 때 정말 지금 상상만 해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다시 가고 싶을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아직은 막혀 있습니다만 곧 다시 갈 수 있는 날 남북유인 프로젝트 이거야 원 들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좋은 관광지나 자연을 갔을 때 딱 여기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공기. 공기의 냄새와 물이거든요. 금광사는 지금 말로만 들어도 우리 권 작가님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청출 조사 기간이기도 합니다. Y10 라디오 청출 조사 기간입니다. 공유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Y10 라디오 토요일 아침에는 이거야 원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해 주실 거죠 권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가상의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 우리 두 사람은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굉장히 혀를 끌끌 차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감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가상의 어느 날 청취자들을 모시고 금강산을 떠나는 방송국 측 직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10 라디오 청출 조사 응답 이벤트 당첨되신 청취자분들 답 오셨죠? 아 네 빨리 오세요. 아 네 저기 밖에 손을 들어주시네. 어서 오십시오. 자 버스로 먼저 출발하고요. 육로로 다행히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금방 갈 수 있고요. 자 고추장 햇반. 아유 그건 좀 내려놓으세요. 거기 입맛 똑같습니다. 북한인데. 자 이제 군사 붕괴선 넘어서 차로 가고요. 북한 군인한테 이상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역광 검사 받으시고. 아유 오래 걸렸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금강산 혼남 기봉 씨가 나오기로 했는데 먼저 답사를 떠나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디 계시나. 이거 현지인 분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외모인데 안 보이네. 어 저기 있네요. 기봉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청취자분들 청출 조사 Y10 라디오 듣고 있다 응답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오늘 금강산에 모시고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 번 먹고 모시고 왔습니다. 자 금강산 어디부터 둘러봐야 됩니까? 한번 가입해 주세요. 네 일단 오셨으니까 장전항에서 한번 우리 시원하게 해수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바닷물부터 만나보고요. 네 여기 파도가 없잖아요 거의. 아주 깊숙한 많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한번 너무 더운 여름이니까 한번 산에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왜 산이냐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100m 올라갈 때마다 자연에서는 1도씩 1도씩 내려가거든요. 천연 에어컨이네요. 그렇죠.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인데 해발고도가 한 1638m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면 최소한 16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정말 추울 건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오늘은 좀 부드러운 코스 구룡용 코스 한번 가보시죠. 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그림이 다 있고 정말 찐 금강산 사랑 인민배우 수준의 훈남 김홍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 배가 좀 고프시대요. 아니 왜 다른 나라 외국 가도 일단 이만부터 좀 다 쉬잖아요. 네 그럼 식사 한번 먼저 여기서 이제 오셨으니까 식사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낙지볶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낙지볶음이요. 그건 뭐 서울에서도 먹는데. 그렇죠. 좀 다를 겁니다. 다른가요? 네. 보시면 낙지볶음을 시켰는데 엉뚱한 게 나왔죠. 엉뚱하네요. 네. 오징어볶음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는. 네 북에서는 낙지를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낙지라 부르는 걸 서해낙지라 불러요. 지금도 들으시면서 막 거기 낙지볶음 거기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다양한 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물론 바로 직전에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아마 조만간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갈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더 잘 못 갔고. 맞아요. 또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을 훨씬 더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에서는 남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뒤에 있는 그림이 제가 판문점을 갔을 때인데 그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정작은 독일 베를대학 사람들하고 갔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판문점 한번 가볼까?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해야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금강산을 가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여행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평화의 물고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북이 좋아서 금강산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을 여행함으로써 좋아진다라는 오늘 여행작가 공기부님의 얘기였습니다. 옆에 있는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따뜻하죠. 그 온기가 막혀있는 금강산 여행길을 녹일 수 있다라는 생각 오늘 듣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저희 청취자분들 모시고 금강산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안내해 주실 거죠? 네. 제 소원입니다. 네. 여러분 공약 들으셨죠? 그날이 오면 저희가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원 열리지. 오늘 남과 북이 함께 사랑한 휴가지 금강산 편 권기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